지은아! 지은아! 엄청 빠르지? 골망철망 희지은 지은이 신났다 됐어 지은 태태! 태태태태! 옳지! 지은아 앉아! 지은아 앉아! 여기서 앉아 시키래요 흥분해 너무 흥분을 가라앉히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지은아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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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봐 앉아 옳지 엎드려 옳지 엎드려 지은아 엎드려 엄마 엎드려 엎드려 빨리 엎드려 한번 해 엎드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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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서는 엎드리지 않는데 교도하거든 그래도 밖에서도 이런 훈련 하라고 했거든 아무 데서나 엎드리지 않지 그래도 앉아를 했어? 다시한번 그럼 앉아 지은아 애가 내 말을 못 알아들어 지은아 태태! 지은아 지은아 이리와야지 하 하하 지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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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etin 샵 기억이 난다 지은아 바삭 알다 바를래? 어렸다 인사해 너도 인사해 애기에요? 네 아직 어려서 사책도 이제 시작한거에요 아 그래요? 얘는 지금 8개월 아 그래요? 얼마 안됐어요 얘는 5개월 정도 됐어요 꼭 아파트 오지말고 취하와 네 쬐끔해서 봐봐 웅이 봐봐 인사해 너도 인사 좀 해 소심해서 겁이 엄청 많아가지고 얘도 겁이 많아야 돼 아 그래요? 솔직히 너무 좋은데? 아 이뻤구나 지은아 되게 얌전하네 네 엄청 얌전하긴 해요 되게 얌전하네 지은아 너 혹시 꼬리가 왜 괴롭히면 안돼? 그냥 인사만 해 네 아이고 애교가 너무 많아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도 이렇게 해봐 이제 크면 하죠 그러겠죠 자 드세요 네 친구 안녕해야지 안녕 안녕 지은이요 지은? 지은 지은 얘는 뭉이에요 뭉이야? 뭉이 멍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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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다음에 또 봐 멍뭉이 다음에 또 봐 다음에 또 봐 인사해 뭐 안녕히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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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지은 쫄부 이지은 쫄부 야이 쫄부야 엄마 꼬리를 응 안아줄까? 안아줘 울었어? 울었어? 또 울었어? 눈물이 나온거 응 뭐 울 정도야 그게 울었네 그게 왜 울 일이야 잘했어 우리 다음번에 만날 땐 좀 더 잘할 수도 있어 응? 이구 꼭 3 2 1